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R.A.B Grab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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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 널 좋아해 오늘부터 일일이야 넌 내 거야 Grab me 쭉 야 계산 안 해? 내 맘속엔 할 말이 많은데 널 마주 보면 모두 사라지는 건지 솜사탕 같아 녹아 없어진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난 부끄러움이 많은지 아님 용기가 없는 건지 예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내게 말해줄래 G.R.A.B Grab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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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 나이 기쾌 좋아해 기다릴 말 나 오늘 꼭 할 건데 내용 풍부한함은 널 빛나게 해 조조함은 널 이쁘게 해 니가 별이 되면 그땐 아마 아마 난 부끄럼이 많은지 아님 용기가 없는 건지 뭐 부족한 게 있는지 늦게 말해줄래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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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라 진짜 연습 많이 했구나? 많이 늘었네, 너 야,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그래 야, 스승님 나와 오늘 정사는 밖에서 한다 응? 무슨 일이야? 어, 나라 있었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지금 에일린 연습 시간인데 아, 네, 지금 나갈게요 어, 그래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 연습 중이셨던 거예요? 아냐, 다 했어 아, 아니에요 선배님 저 어차피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뭐 좀 먹으려고 했거든요 더 쓰셔도 돼요 아냐, 괜찮아 진짜 더 하셔도 되는데 근데 선배님 이제 기타도 하시는 거예요? 기타랑 있으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 나도 얼른 너처럼 잘 치고 싶다 잘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응,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들어가세요 선배님 네, 들어가세요 선배님 제 계약 언제 끝나? 몇 달 안 남았어 하, 신경 쓰이게 안 해